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계획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이들 수업 지금 요 근래에는 문법적인 부분들을 조금 다뤄봤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진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요거를 약간 바꿔서 이제 글을 저희가 보면서 그것에서 어떻게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chatGPT를 이용을 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GPT에게 저희가 주인공이 누구인지 어떠한 성격을 갖는지 내지는 어떠한 상황이 연출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재반사항들을 조금씩 말을 해보고 거기에서 랜덤하게 만들어지는 스토리에 대해서 함께 해석을 해보고 이 부분 저 부분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해 나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잡아 나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읽어내는 리딩 파트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리딩을 해내기 위해서 저희는 라이팅을 해낼 건데 라이팅을 해내기 위해서 저희는 약간 GPT에게 명령을 내리고 거기에서 나온 문장에서 고쳐나가면 라이팅이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한 토론을 하면 저희는 스피킹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하기 때문에 리스닝도 함께 포함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읽어내고 그런 것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이제 리딩이 되겠죠. 근데 이게 문장을 굉장히 GPT가 짧게 뽑는데 제가 일부러 짧게 뽑으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더 많은 내용을 내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상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할수록 그래서 중2 정도가 아니라 중3에서 이제 고등학교 1, 2학년 정도 수준을 초등학교 수준으로 이야기를 뽑으라고 하면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아니고 중2, 3 정도의 지문이 나오거든요. 약간 어려운 부분들 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아이들이랑 같이 보고 다루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생성하고 함께 이야기를 가지고 놀아보고 그걸 고쳐보고 이런 식의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해봅니다. 케니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